디노소-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quemack 간식 먹을까? 스트레스 여기 있는 너물의 보물 소음주가 Anya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고기는 에이상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언덕에 조절 앉아 쌀기를 열심히 깔았지요 먼저 감성편에 있는 호박은 뒤에 있는 호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또 마음을 위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 엄마다! 그러면 저를 계속 시키고 싶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어 엄마다! 하지만 거기 있는 건 엄마 메추라기와 아기 메추라기였어요. 딸기를 먹고 있던 메추라기들은 사돌로 달아나버렸지요. 이 속에서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엄마는 진짜 웃기 엄마다! 하지만 거기 있는 건 꼬마 세례 엄마였어요. 엄마는 가돌마다 꼬매를 통해서 겨울 속으로 가돌마다 꼬마 꼬마 엄마를 가면 와... 됐다 됐다 됐다! 야 이거 엄청 좋아 이거 야 이거 엄청 좋아 야 이 디테일이... 에페야 일로 와봐 닮았나? 닮았나? 어... 나 여기다가 꼬줄거야 응 이걸 끌어준다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고거 아 됐어! 아빠, 뭐지? 그래, 잡아줄게 네, 먹어 출발 그래 출발 어? 도망갔는데? 레페이랑 같이 타야지 우리는 같이 식구인데 그래야지 아빠가 끌어주는 거야 아빠 끌어줘 레페 여기 타, 그래 레페 여기 타, 이리 올라와 안돼 좀 가만히 좀 있을래? 그래야지 타지 레페처럼 거기 딱 앉아, 앉아 그렇지? 딱 앉아 그래 이거 할 수 있나?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할 수 있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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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할 수 있어? 도망가자 조금만 가는 줄에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보자 도망가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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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이는 작가야 채원아, 숨어 됐어, 숨어 이러면 메페가 썰매를 안탈래야 안탈 수가 없어 메페 올라와 아퍼 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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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너 올라가 먹고 싶어하나 봐 메페 이리와 그래 알았어, 간이 쪘다 그래도 줘야지, 열심히 쫓아다녔잖아 열심히 하면 주는 게 맞는 거야 얼른 주세요 주고, 주고 우리끼리 썰맥 또 타자 메페 잘했어, 여기 여기 메페야, 하우스 가서 먹어 여기야, 하우스 가서 먹어 가스, 우린 썰맥 타자 가자 로우, 로우 어이구이구이구 로우, 요구이구이구 젠틀리 다운드 스트리 뭐야 왜 또 왔어? 한 개 먹었으면 됐지 그만 하우스가 하우스로 보내 하우스로 보내 왜 너로 오는 거야 이거는 세월이 물이잖아 이놈아 하우스로 가라 그래, 하우스 밥을 다운드 로우 고고 어이구 이브 마사지 여기 어이구 모래 요거 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